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작업합 부치기 전에 선생님이 토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아까 토치에 불이 많이 올라왔죠 사실 그런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좀 감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안전에 위반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토치를 종료별로 가져왔는데 이런거는 그냥 가스를 할 때가 모르죠 근데 이거 너무 안전한데 너무 범위가 작아요 비싸게 많고 힘들겠죠 버리고 이걸 아주 쌉니다 제일 싸요 매체로 밖에 안갑니다 근데 이 가스가 얼어있다든지 한쪽을 쏠릴 수 있을 경우에 딜할 때 불이 많이 나갔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훨씬 비싸요 자 볼게요 좀 안정되죠? 안정되죠? 좀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면은 실습을 할 때 좀 좋은걸 사용하고 시험칠때도 좀 좋은걸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다르고 있는데 불은 무조건 끄세요 왜?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끄게 돼요 불납은 실격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요소가 방수잖아요 방수 기능이었으면 그냥 무조건 실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잘못 붙였어 떠있었어 이게 왜 실격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감독 선생님이 방수가 안되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모서리 부분 다시 또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물로 살짝 녹이면서 발로 밟아지 말고 물을 들고 오지 말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이제 작은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작은판 선생님이 이쪽이 이연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부분은 10cm에요 겸침이 10cm 자 여기에 자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 형사의 팝을 나가야 돼요 여기를 이런식으로 여기를 맞춥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또 부족하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되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여기를 자릅니다 됐죠? 가위로 잡았습니다 모양을 절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잘라서 오려서 버리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라서 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방수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모서리만 달려서 딱 붙입니다 자 여기 맞춰봅니다 자 여기 맞춰봅니다 이 부분 10cm 맞춰주고요 자 지글씨 눌러주고 이걸 이쪽으로 좀 더 갔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몸은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몸은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분명한 부분은 이렇게 떨어지는거에요 여기서부터, 희망을 선택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비닐을 다 벗어줍니다. 벗기고 이제 녹이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천천히 훨씬 안정적이죠. 자 발로 잡았습니다. 올라타죠? 지금 겨울이니까 불을 해서 많이 녹이게 됩니다. 원래 이게 원리가 이 고물을 녹여서 온을 녹여서 부시는 거에요. 똑같이 이 부분 안 붙으면 또 하시면 되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차면서 온을 확실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이 부분 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잘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위험하니까 뭐 방법은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바닥에 바닥에 칼이 닿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칼은 바닥에 안되게 살짝 들어주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다 되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상 조심하세요 손 다 녹습니다 자 자금마다 붙였구요 자 자금바닥 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작은 벽 큰 벽 걷지 마 10번 11번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 벽과 이 벽을 해야됩니다 자 작은 벽은 왜 이렇게 짧은 벽을 언제 할까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좀 뽑아보면 여기로 해보면 여기 탐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로 적혀있죠 위 이게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이것 또한 점수에서 시켜야 될 수 있고 감점 요인이 됩니다 물론 감점이지만 선생님 감독위원이라면 시켜시킵니다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식으로 되면 물이 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잡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수는 잡는거죠 이렇게 올라타는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타는거죠 이렇게 올라타는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으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 하세요 이쪽으로 이해하시겠죠 이쪽으로 기준을 하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기준합니다 이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먹 오세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하상 또는 칼에 베이는 거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저의 중요해요 자기 팀은 다음에 따라서 해요 닫힌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 봤는데 칼 지나서 손이 크게 잘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붕대를 광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격 요인이에요 왜? 위의 요소 닫힐 수 있습니다 절대 닫히지 마세요 자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냥 두다움 없이 붙이세요 왜? 오차 범위는 3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3cm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두다움 없이 붙이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펌치면 됩니다 쭉 올리세요 됐죠? 예전의 부stones 예전의 부stones 중 possible 예전의 부정이 자 한 번 더 얘기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것도 그냥 올라가면 되고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물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올라가요. 일단 잡아주고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추세요. 됐죠? 됐죠? 식기입니다. 이 부분을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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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그렇죠? 이제 하다. 이 부분을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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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양이Now, 이렇게 하면 그에 stair付세요. 자, 다 되갑니다. 자, 이 부분, 여기, 똑같이 잘라내고요, 여기도, 잘라내고, 똑같이. 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자 어디에 어디부터 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여기 부터 붙이고 됐죠?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이쪽 부분 여유있게 붙입니다 이렇게 냄새 살짝 덮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고무 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붙어요 안 잘라요 이 부분도 여기 이런식으로 저기 주먹하세요 주먹하세요 이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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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똑같이 다 붙여주고 또 또 있죠 이런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가운데로 여기 위치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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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딱 잡았으면 이제 붙여가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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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위에는 넓고 위에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위가 좀 찌그러지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제 바닥 하나씩 결정합니다. 일단은 먼저 불로 녹입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올해부터 바뀐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목! 토치로 계량아스파트 시트의 균일을 가열해서 시트의 뒷면에 붙은 계량아스파트를 용량시켜서 붙였죠. 붙이고 난 다음에 이 흙선을 가열해서 붙인 시트의 가장자리의 티그자를 녹여서 텀을 밀실해서 붙이도록 한다. 그 다음에 파이프 상단부는 가열한 흙선으로 시트의 상단부 자리를 눌러서 녹여 밀실하게 붙인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밟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녹인다. 이렇게 바로 안 합니다. 자, 이게 녹이죠? 녹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또 채워줄게요. 자, 자, 이렇게 녹여서 자, 위험하니까 바깥을 채워놓고 공을 놓고 공을 놓고 공을 놓고 공을 놓고 아마 이게 증가칠 점에 들어갈거에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아마 실격은 아니지만 중속을 많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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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fingerti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집정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녹여서 윗분을 녹입니다. 자, 정말 뜨거워요.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철사. 물이 어디로 가요? 흘러내리죠? 맞죠? 이렇게 될까요? 이게 관통이 되겠잖아요. 잡고 이 부분 그냥 꼬아주세요. 꼬아주고 밑바로 끊지 말고 깍! 조금 해주세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모서리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떠 있는데 한 번 봅니다. 한 번 봅니다. 한 번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포킹 처리라는 겁니다. 자, 이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골 여러분 시험칠 때 무조건 3개 준비하세요. 왜? 누가 써달라고 하면 분명히 막혀있습니다. 자, 칼로 모서리 45도 앞에 대가리 나사슬을 끊으면 안 돼요. 원래 끊은색으로 해도 흰색으로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불내신 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편하게 자, 실리콘을 써 볼게요. 자, 실리콘은 테두리 단을 합니다. 자, 시작! 천천히 여러분 충분히 시간이 남아 돌아요. 자, 입을 안 벌렀죠? 자, 천천히 하세요. 균등하게 틈새에 물이 안된하게 네. 보통 친구들 연속이 부족한 친구들은 여러분 otto 이동하는 사람으로 뱅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울어 도채 내가 뱅 이동하는 자 이제 잘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닦을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닦는데 닦을 필요 없어요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딱 하고 기분좋게 여러분들 다 해봐도 못해요 딱 훔쳐갈 겁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한 시간 반이면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여기 친구들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 끝났죠 그러면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등에 번호가 붙어있어요 비번호 그걸 여기다 놓고 갑니다 기다리겠죠 나가라고 정리 안하셔도 나가라고요 그러면 그때 감독위원 선생님들 두 분하고 본부위원이 옵니다 본부위원이 먼저 질문합니다 중간에 실격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간에 사진을 찍혔다 실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처럼 하면 실격이 안 나갑니다 두 번째 채점을 합니다 어떻게 겹친 위험이 100mm인데 안 되는 거 또는 오버된 거 3cm를 초과하는 거 없죠 그러면 부릅니다 합격을 한다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자 몇 번 몇 번 수험생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시겠죠 그때 철거 하세요 그러면 합격이 안 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떨어졌다 매직으로 적습니다 뭘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모색을 잘못 붙었습니다 여기를 다 적습니다 왜 증거 자료로 남겨야죠 그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그래도 뜯고 가야 돼요 뜯는 거는 친구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옆에 갈려온 친구들이 자 어제 오늘 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만 강조하겠습니다 도장 기능사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기능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합니다 왜 현장 채점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면 실격사유가 있어도 넘어갑니다 딱 이렇게 흘리로 하면 포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 2020년 4회부터 바뀐 룰이 간통품이었어요 왜 어떤 감독위원님은 뭐 대충해도 된다 아니요 어떤 선생님은 하이가 보수도 된다 아니요 FN들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당당하게 합격할 겁니다 아시겠죠 흙서로 녹이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방수진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선 5 5 10 6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